왜요 지금? 왜요? 집중해. 자, 선우 형. 모기 잡는데 칼 꺼낸다? 어? 모기 잡는데 칼 뺀다? 땡. 자, 가는 방향을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왔다, 왔다, 왔다. 가재는? 아, 아니야. 눈 칼. 가재? 그래. 자, 선우 형. 가재는 가는 방향을 모른다? 오, 비슷한데요. 가재는 가는 방향을 모른다? 오, 비슷한데요. 아, 왔다, 왔다. 가재랑 여자는 방향, 반. 반은 방향을 모른다. 정답! 반은 방향을 모른다. 정답! 아, 왔다,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아, 왔다, 왔다. 자, 잠깐만요. 저희가 이거 그냥 얻어글린 게 아니고. 네. 어, 은율 군,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웠어요. 그쵸, 아저씨가 그랬죠? 네. 가재 말고 뭐 있죠, 또 종류가? 이거. 개. 개가 있고. 또 외국에는? 랍스터요. 랍스터요. 왜? 이 방식이 여기를 똑똑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과연 이 경기 아저씨는 최고의 교재인가요? 자, 이렇게 해서 경기팀의 승리입니다.